두 손을 모으시고 마바냐바라밀 일곱 분만 염성하겠습니다. 아라밀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법회 바로 이어서 또 월요일 날 이렇게 법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매일같이 절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특힘은 수험생 어머니들은 100일만큼은 절에 한 번씩 발을 찢어 놔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 절에 오시니까 마음이 편하신가요? 절에서 살고 있는 선생님들은 되게 마음이 편할 것 같죠? 힘들어요 저는 생각에 출가할 때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에서 사니까 왜 흔히 밖에서도 못 나와서는 병을 절에 오면 나설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절에 오면 선생님들이 평생 병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도 감기에 몸살에 많이 아프십니다 보니까 사람 사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고 역시나 수행이다 생각하고 하나의 과정으로 정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관음제일이어서 지난달에는 지환스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또 본문 좀 짧게 하고 오늘 공연이 기가 막힌 공연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문 끝났다고 바로 공연을 더 싫어하지 마시고 아까 들어오는데 봤습니다 어떤 공연을 하는지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요 오늘은 제가 관음제일이지만 정어와 망어라 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바른 말 많이 하시죠 망령된 말보다는 거짓된 말보다는 참 우리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듣는 쪽에서 어떻게 듣냐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 잘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 들을 때는 너 잘 살아? 이렇게 좀 아니꽃게를 들릴 때가 있잖아요 너 정말 이쁘군요 이렇게 하면 이쁜데 좀 자칫 이쁘게 하면 희롱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참 느낌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바른 말을 해도 상대방이 오해를 사게끔 하면 이건 잘못된 말이 되어버린다 그게 이제 사실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라고 여기 나오지만 열 가지 선한 계율을 십불선계다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흔히 오게 받으셨죠 수게 받을 때 다섯 가지 계율 지침 거기 보면 살도 엉망주 해가지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천수경 우리는 좀 빠져있지만 십악 참외라고 하는 데 보면 열 개의 악한 행동에 대한 참외를 하겠다 광덕 선생님은 이제 그걸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들어보셨나요? 천수경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악구중재 금일참회까지 그 네 가지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막 부풀려서 얘기한다든지 두 말로 한다든지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내다 보면은 본인 아까도 했지만 본인은 바른 말이라고 했는데 오해를 생길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대비해서 이제 부처님은 그럴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일어났습니다 묵은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저 공양간에도 공양할 때 너무나 다정다감 하셔가지고 공양도 드시지만 많은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너무 시끄러울 때가 있어서 조금 조용히 하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또 반대로 또 너무 공양간에서 묵은하시오 이러면은 스님들이 또 선빵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큰 방에서 스님들이 바루 공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에 나오는데요 선빵에선가 스님들 학교 다닐 때인가 기억에 바루 공양을 이렇게 하는데 스님들이 바루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딸가득딸가득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 스님이 조용히 해 막 이러는 바루 공양할 때 바루 공양 한참 따긋딱딱 소리가 나고 있는데 조용히 하니까 진짜 조용해지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또 따긋딱딱딱 스님들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좀 조용히 먹는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서 공양 드실 때는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죠 나눌 사람이 없나요? 다 뿔뿔이 저는 아침은 온 가족이 모여서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저녁도 조금 시간대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몇몇은 점심은 다 나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학교든 직장이든 아침 저녁은 좀 만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보살님 얘기가 아침을 네 번 차리고 저녁을 세 번 차려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다 따로따로 챙겨주나 봐요 그러다 보면 더 얘기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고 사실 얘기는 많이 나눠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거기서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또 이렇게 너무 또 조용히 있어도 또 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이제 조심해라는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하시되 좀 세련되고 좀 부드럽고 고운 말을 많이 쓰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불광사에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나 젊은 어린 친구들 이렇게 상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은 입에 좀 상스러운 버릇같이 버릇같이 이렇게 달려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거 저거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싶은데 뭐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성동구치소 같은데 이런데도 제가 가서 상담을 하면요 진짜 이제 입이 거칠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칠다 보니까 생각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해서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뭔가 하나 좀 자극을 줘가지고 좀 편안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조금 표현이 맞는데 세련된 말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교양있게 얘기하시죠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저 시장톡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흥정에 맞지 않으면은 막 화를 내시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장이라 해서 꼭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당황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좀 공부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던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올 정도면은 모르는 애도 세련된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게 모든 분들이 문제지 그죠 꼭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은 일찍 온 애들 보고 왜 늦게 왔어 막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늦게 온 애들은 아예 늦게 왔으니까 못 들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행동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에 이렇게 다양한 경전도 쭉 나오는데요 우리 문화에도 보면은 한국 문화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는 그 시안 문화가 좀 있습니다 시안 그냥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말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손도 그냥 손이 아니고 솜씨 그죠 또 옷을 잘 입으면은 맵씨 또 글자를 쓸 때도 보면은 글씨 그냥 글이 아니고 글씨 쟤는 마음씨가 좋아 이런 거 시안 문화가 있습니다 그 시안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전시킨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이게 시안이 돼서 말이 수박을 먹고 수박 말이 수박을 먹고 똥을 놀았는데 거기서 다시 수박씨가 자라서 이렇게 하면은 말이 씨가 됐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들 하죠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보면은 말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에도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경어를 쓰고 옷말을 쓰고 이러다 보면은 저절로 안 될 일도 되어버립니다 흔히 이제 반말에서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반통가리가 난 말을 많이 써요 학교 다녀왔느냐까지 가야 되는데 학교 다녀왔어 하고 흔히 뭐 저 때도 얘기했지만 싸울 때 보면은 싸움이 벌어진다 이럴 때 보면 전부 다 반말을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반말을 싸움할 일이 있을 때 경어로서 싸우면요 싸움이 안 됩니다 야이 나쁜 놈이시군요 당신은 강아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싸울 일이 있어도 지금부터 우리 싸우되 경어를 쓰자 이러면은 안 싸워져요 국정감사기간에도 보면은 절정에 달했을 때는 국회의원들끼리도 반말을 하니까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좀 도도한 척하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에 대한 소중함이 이렇게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죠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컵이라고기도 하고 잔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은 잔이죠 그런데 영어로 컵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암암리에 잔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좋은 표현인데 영어를 영어를 컵 주세요 하면 세련되어 보이고 잔 달라고 하면 좀 촌스러워 보이고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잔은 술 한 잔 하러 가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음료수 컵 무슨 컵 달라고 할 때는 세련된 컵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인데 옛날 분들은 영어 컵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일본식 발음 코프 라고 하죠 원래 우리 말인데 그런데 이게 보면 통일이 되어있죠 이렇게 생긴 그릇은 잔이라고 해 이렇게 통일이 되어있죠 이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방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깔고 앉아있는 게 방석이라고 지금 통일이 되어있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약속인 거예요 여기는 법당이지 식당이 아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말을 잘하는 데 있다 말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서에 있지만 또 침묵이라고 하는 것 무건이라고 하는 것 침묵 속에서 또 묘한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보면 설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상에 나오는 거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8만 4천 법문을 하셨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가모니 부처님 8만 4천 법문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8만 4천 법문을 갖다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5살 때 깨달음을 얻어서 80세까지 사셨거든요 45년 동안 45년 동안 8만 4천 법문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365일 곱하기 45년 나누기 8만 4천 법문 이렇게 하면 하루에 5.1회 정도 법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매일 가지 평균 5.1회 정도의 법문을 45년 동안 해야지 8만 4천 법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부처님 닮아가려면 하루에 5번 이상 법문을 해야 되는구나 저도 그 회수를 한번 늘려가보려고 지금 노력을 중인데요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법문을 하실 때 보면 법문을 하셨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경전 속에서 이런 법문도 있습니다 무건으로 답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근데 표현이 뭐한데 대도 안 하는 질문을 해오면 그냥 묵묵무답으로 그냥 그 답을 해줬다 어디를 보면 하나하나 살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디 뭐 비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디 뭐 근계에 맞춰서도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어디는 또 답을 안 해줌으로 내가지고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조용함으로 내가지고 무건으로서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도 보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좀 무건으로서 딱 하면 어머니 아 우리 어머니 무서우니까 알았어 이런 거 없습니까 요즘 애들이 좀 그렇죠 아무튼 모습에서 멀리서 걸어오면 벌써 우리 어머니는 빛이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말에 대한 소중함을 늘 그리고 이제 법회부에도 나와있지만 달라에 라마 스님이 불교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많은 법문은 있지만 불교가 뭡니까 하니까 불교는 자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불교는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불교는 봉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이 말 속에도 정말로 부드러운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그 핵심을 딱 찔러가지고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 달래라마 달래라마 스님 또 엄청난 복잡한 부처님 말씀이 있지만 짧게 답을 할 때는 불교는 자비입니다 자비의 실천 봉사입니다 이렇게 불교란 무엇이냐 이런 말을 만드는 것 같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또 불교식 수행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식의 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불자같이 불자답게 부처님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다가 정립이 된다라는 거죠 법회보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맨 끝부분에 보면 바른만은 못할지언정 악은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말 망령된 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바른말을 하는 것이고 바른말도 안되면 무건으로 하는 것이고 악한 말 망령된 말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런 지혜를 살펴나가는 아마 경우에 생활을 하다 보면 워낙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요 마술에 대한 공연이 있을 것 같아요 금방은 이제 입에 대한 입으로 하는 것 이제는 눈으로 하는 마술은 참 묘합니다 묘한 것에 대한 건 답이 없어요 묘기를 부린다 하잖아요 묘한 것을 알게 되면 그 묘한 것이 아닌 거죠 진공묘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공한 거는 묘함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진짜로 공한 거는 묘한 거예요 묘한 걸 알아버리면 묘한 것이 안됩니다 묘기를 부리고 마술을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 간단히 얘기하면 눈속임 같지만 눈속임을 당하면서 어때요 그것도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석촌호수 롯데월드 놀이기구예요 저거 보면 놀이기구 타면서 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런데 왜 저걸 돈 내고 비명을 지르나 돈 돈 받고 비명을 지르면 마지못해 돈이라도 받고 하지만 저걸 돈 안 내고 비명 안 지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저걸 비싼 돈을 주고 겁을 먹나 굳이 안 올라가도 될 거 돈 내고 저 위에 올라가 툭 떨어지면서 겁 먹고 그죠 예 묘한 맛이 있습니다 마술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어지는 공연 잘 보시고 오늘 좀 짧게 얘기하면 공연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